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세계적 기업 애플이 포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포항 산업혁신의 신호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행사가 열려 포항시 및 애플 상생협력 연계사업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12일 애플은 포항시 경북도와 함께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을 열고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관련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존 서어 애플 시니어 디렉터와 마크리 애플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항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에서는 교육생 200명을 대표해 3개 그룹이 직접 개발한 앱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수료생들은 지난 9개월간 세계 6개국 17개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딩과 디자인, 마케팅 등을 배운 바 차별화된 앱 비즈니스 기술을 갖춘 iOS 앱 개발자와 사업가로 재탄생했음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이날 교육생들이 직접 개발한 iOS 앱을 소개하는 부스가 운영됐으며 애플의 앱 비즈니스 노하우를 흡수한 융합 인재들을 만나기 위한 IT 기업들의 채용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관련 기념 행사에서는 애플이 첨단 장비, 시설을 소개했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기술 활용 사례 등 센터 교육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포항시는 애플과의 소통,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지역 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를 입은 대성아파트가 있던 부지에 북구 보건소 및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전국 최초로 통합 건립합니다. 지난 12일, 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꿈이 실현될 이곳에 첫 삽을 떴는데요. 이번 사업은 완전한 재난 극복의 상징적 의미도 깊습니다. 포항시는 12일,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자 지역의 종합 건강관리 기능을 할 북구 보건소 및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4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북구 보건소 및 재난 트라우마 센터는 112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파주택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이곳은 건강체험관, 스트레스 측정관, 북카페와 같은 열린 건강문화공간과 함께 보건소 진료 공간, 트라우마 상담 및 치료실 등으로 조성되며 2024년 11월 완공 후 2025년부터 시민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북구보건소 및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 도농 간의 보건 의료 환경 불균형 해소와 미래 대비 스마트 보건 행정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공간을 함께 운영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건강 칭화도시 포항으로 거듭날 방침입니다. 녹색도시 포항을 만든 주역이죠.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올 한해도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며 우리 도시의 생명력을 키웠습니다. 내년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체감하는 한층 더 푸르러질 그린웨이를 기대합니다. 지난 15일 포항시는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 작가의 강연으로 시작됐으며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연말 결산과 함께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2023년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신규 사업 총괄 보고가 있었고 센트럴, 오션, 에코, 3대 분과 간사의 구체적인 신규 사업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또 녹색 생태도시 조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는 올해 철길숲 구간 확장과 형산강 상생 인도교 개통 등 분과별 주요 사업을 완료했으며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너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문화 콘텐츠도 활성화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웨이 프로젝트와 포항 철길숲은 영국 정부 산하 환경단체 KBT의 녹색 깃발상 인증, 유엔 해비타트 주관 아시아 도시 경관상 수상, 대한민국 산림청 모범도시숲 인증 등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편 2023년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일상을 숲과 정원으로 채우고 도심과 자연, 사람을 연결하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 문화를 공유하는 3대 세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3일 한국공항공사 주관 국내 항공역의 7천만 명 달성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공항 명칭이 변경된 포항 경주공항에서 열려 지방공항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항공역의 7천만 명 돌파를 기념하며 항공여객 및 유관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포항시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 등과 함께 지역 디지털 혁신 주요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포항의 대표 디지털 혁신 인프라로 포스텍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소개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거점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함께 방문했으며 포항 테크노파크 내 미래융합센터에서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14일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한 해 동안 나눔과 배려의 아름다움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2022 포항시 자원봉사자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부 포상 전수와 유공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 포항시는 흥해읍 용안 1위 일원에서 2022년도 에너지 복지사업 LPG 배관망 구축 10개 마을 도시가스 보급 6개 지역에 대한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시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사업을 통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며 이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5년 이내 95%, 10년 이내 99%를 달성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6일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최우수에는 두호동 제1우성 2차 아파트와 창포 메트로시티 2단지 아파트가 우수에는 양덕 2차 2편한세상 아파트 등 7개 공동주택단지가 선정됐습니다. 포항시가 지역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경상북도 포스텍과 함께 16일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 및 경북 데이터 성과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정부의 2023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데이터에 관심 있는 수요기업들이 공급기업과 매칭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 매칭 상담 창구도 운영됐습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원이 제10기 신중년사관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교복을 입는 어르신들의 학교, 인생의 제2막을 여는 곳인 신중년사관학교에는 유익한 특강은 물론이고요. 건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가득합니다.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30일까지 뱃머리 평생교육관에 방문하셔서 원서를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포항시민 중 만 60세 이상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